감동포경은 남성 성기에 발생하는 질환으로 포피가 해부학적으로 비정상적인 상태를 취하는 질환이다. 포피란 귀두라고 불리는 남성 성기의 끝을 감싸는 피부 주름이다. 감동포경의 경우 귀두 뒤로 뒤집힌 포피가 원상 복귀하지 못하고 끼어 있는 상태가 된다. 이때 성기에 몰린 피가 순환하지 못하게 되므로 응급 상황이 발생한다. 감동포경과 포경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포경이란 귀두가 포피에 덮여 노출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포경은 어린 남자 아이들에게는 흔하지만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감동포경 감동포경은 왜 발생할까? 감동포경 상태가 발생하면 포피가 성기에 흐르는 피의 순환을 막는다. 감동포경을 유발하는 원인은 다양하다. 다음은 그 중 가장 흔한 원인을 몇 가지 추린 것이다. 아직 완전히 성장하지 않은 경우 어린 남자 아이들의 경우가 해당된다. 억지로 포피를 뒤집어서 섬유의 상처를 남기는 경우 포피가 좁아 쉽게 끼이는 경우 포경 수술 실패 성기 외상 위생 불량, 이물질, 피어싱 등 감동포경의 신호와 증상 물론 포피가 원상, 태로 복귀되지 않는 것이 분명한 신호이다. 포피를 억지로 복구하려고 할 때 환자는 통증과 부기를 경험한다. 방치해두면 피가 고이며 순환장애가 일어나 피부가 푸른빛을 띠게 된다. 증상이 확연해서 일반적으로 제때 치료된다. 통증이 극도로 심하기 때문에 괴사가 진행된 후 응급실을 찾는 환자는 드물다. 성기 외부를 진찰하는 것으로 쉽게 진단된다. 다른 검사를 시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치료도 바로 시작된다. 진단의 정확성은 매우 높은 편이다. 감동포경은 어떻게 치료할까? 대부분의 경우는 제때 치료됨으로 예우가 좋다. 치료는 귀두가 끼어부어 오른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감동포경이 발생한 직후라면 귀두를 누르며 포피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 과정을 용례하게 하기 위해 진통제를 투여하고 부어오른 부위에 얼음을 댄다. 그래도 부기가 지속한다면 바늘로 찔러피를 빼거나 압박풍들을 사용하여 압력을 조절하는 것으로 순환이 다시 이루어지게 한다. 또한 뒤집힌 포피를 약간 절개할 수 있다. 은경포피 배부절 개술이라 불리는데 절개를 통해 포피구를 넓히는 것으로 포피를 원상 복귀하는 방법이다. 끼인 상태가 심각할 경우에는 포피를 제거하는 포경 수술이 시행되는 사례가 흔하다. 귀두를 덮는 포피를 제거하면 귀두가 노출되어 감동포경에 재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포피가 완전히 제거되어야 수술 후 상처가 생겨 귀두를 당기는 현상을 예방할 수 있다. 환자에게서 감염이 나타나면 가능한 한 빨리 항생제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최악의 이 경우로 감염이 퍼지게 되면 고름을 배농하고 항생제 연고를 발라야 한다. 감동포경은 초기에 치료할 경우 예우가 좋은 편이다. 불편한 증상이 나타날 시에는 바로 응급실을 찾아 가능한 한 빨리 검사를 받기를 권한다. 환자의 상태 개선을 결정하는 데는 시기적 요인이 가장 큰 역할을 한다.